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또 1년이 지났네. 원래 참 어려운 이성우 경제 부시장님, 정원 경제 부시사님, 김한식 청시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에게 더 즉각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제 부시사장 사회 21개 이명 지식 서비스 세파 2층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업계의 시상은 이렇게 240... 대구 영국 천만 벤처 수업 연합회 행사에 50도 서서 시상 출판... 대구 상자 민장 Trev Carp. 약 합쳐서 한 3천, 한 3백 개 정도 이렇게 돼서 전국에 전국에 전국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하이콘 대표이사 김용호, 비사는 지속적인 기술 및 제품 개발로 우수합니다. 축하드립니다.